육식공룡의 대가 커리 박사 그에게도 꼭 찾고 싶은 공룡이 있다 1965년 폴란드 탐사대에 의해서 그 존재가 처음 알려진 공룡 데이노 케이루스다 두개의 등이 이 글이의 비중인공룡these 그의 스페이스는 영입을 위해 두개의 대부분의 구 Vulc 위험을 위해 Suspuffx 빈이 있다 우리 지금 롱스잇은 온라인 롱스잇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가 입은 고비 탐사에 합류한 목적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공룡 때문이다 40년 전 폴란드 탐사대가 손으로 직접 그린 지도가 공룡을 찾는 유일한 단서 얼굴이며 형체를 알 수 없는 상상 속의 공룡 데이노 헤이루스 이 공룡에 공룡학자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있다 25cm의 날카로운 손톱과 2.4m에 이르는 긴 팔 지금까지 발견된 공룡 가운데 이렇게 긴 팔을 가진 공룡은 없었다 많은 공룡학자들이 데이노 헤이루스에 대한 작은 단서라도 찾고 싶어 한다 한 대원이 녹슨 깡통 하나를 찾아왔다 운 좋게도 과거 40여 년 전 폴란드 탐사대의 발굴지를 찾은 곳 멀지 않은 곳에 공룡이 있다 데이노 헤이루스의 흔적을 발견한 것일까 커리 박사가 한 곳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전문가의 직감은 적중했다 마침내 데이노 헤이루스의 늑골 두 개를 찾아냈다 땅에 따라서 보면 대화가 있다 여기가 있는 곳은 여기가 있다 여기가 있다 이곳으로서 찾아냈다 여기가 있는 곳은요 여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은 동시의 구조를 찾아냈다 이번엔 사역을 찾아냈다 그런데 이런 곳은 제작은 어떠한 공룡에 따라서 이곳은 동시의 경우를 찾아냈다 여기가 있는 곳은 다가야 같은 경우는 있는 곳이 있는 곳은 그리고 바로는 정확하게 생각하는 곳은 이곳은 이곳이 있는 곳은 이곳에 비싸여 가진 곳은 이곳은 거의 4년을 지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